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칼자루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왁왁거리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정치 권력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는 자유로운 국가처럼 보이지만 직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좀 말 안 들으면 혼낼 수 있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다 장악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정부를 의도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경영연구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 다 감면 연구소고 대기업 연구소는 철두철미하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이 어마어마하게 취약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협박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서 의사분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다수가 항상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터지게 되면 그 사안을 차분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냉정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헬스 조선에서 조선에서 전공의 다섯 사람을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더구먼요. 이제 거기에 이걸 편집하시는 분이 전공의가 국민 목숨을 볼무 잡는다고요. 모든 칼자루는 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과장된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거의 생사 여탈권을 다 지고 있는 나라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정부 앞에 누구도 찍소리할 수 없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이 여러분들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구글 코리아도 뭐죠. 방통이나 이런 데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벌가금을 매길 수 있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통이 같은데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협조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정치 권력을 낮추기 위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90년대 이후로 보게 되면 점점 정치의 권한이 더 강해진 사이로 그리고 국민들이 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가 다 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주기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런 정신적인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 체제를 가져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전공의 5명의 심청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뭔가 하니까 정원 2천 명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전공의들이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의사정원 학대 문제를 밀어붙이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구 천명당 의사수 이 기준 이 소위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전공의들이 대부분 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공의만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시작부터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소개해드렸다시피 서울대병원의 비상대책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2천 명 정원에 대한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자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뭐 저런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현안이 첨예하게 충돌했을 때는 이게 당장은 피해를 안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양쪽 이야기를 동시에 다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가 제시한 2천 명은 적절합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이 다섯 명이 여러분들 정부가 통계적 오류를 이용해 산출한 근거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수 의견인 겁니다.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며 근거가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의료비가 500배 증가는 중에 의사 수는 7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같은 기간 의료 수가와 비급여 진로비 증가율에 대한 근거도 뒤따라야 됩니다. 2천 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의 연구를 근거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해당 논문들의 결론에 당장 연간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료와 관련된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라 이런 문제를 볼 때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그걸 밀어붙일 때 보면 그 근거라는 것이 가장 처음에 당사자들한테 그 근거를 받아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의 진실성이나 공정성이란 부분을 그냥 의사들이 밥그릇을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것보다는 그럼 과연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다수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하게 했던 건 제가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통령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2천 명 근거가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수의견들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견제한 거죠.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 차이입니다. 양자 사이에. 정부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a b d e c d e가 다섯 명의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작 필수의로 붕괴를 야기한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완벽히 개렬되어 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통계만 들여다보느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오답을 내놨다. 정부는 필수의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내세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필수의로를 수요하고도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전문의들이 많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도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좌익과 우익의 굉장히 큰 차이를 여러분들 지식 측면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통계적 자료라는 것은 과학적 지식입니다. 과학적 지식.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장관이나 차관인이 아무리 보건복지부에 오래 일을 하더라도 과학적 지식을 보는 겁니다. scientific knowledge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라는 게 있는 겁니다. 좌파들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가 있는 scientific knowledge를 과도하게 여러분들 높게 평가하고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를 계속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엔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여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망하고 중국이 다 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죽는 날까지 인민들한테 쌀밥을 먹이겠다는 진념을 가졌지만 반대로 기아선상의 이런 나라를 그냥 내몰았던 것이 대부분 좌익들이 과학적 지식을 숭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거듭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 그냥 OECD 통계를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모두 다 과학적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익들이란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지적 겸손함입니다. 우익들, 우파들이란 것은 제대로 된 우익과 우파라는 것은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을 소중하고 귀하게 얘기기 때문에 개입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합니다. 개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소위 전공의들의 의견이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판단 자체가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사고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파들 우익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우익이란 것은 좌익과 큰 차이가 지적 겸손입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 여러분 저는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분야는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할 때 내가 모르는 분야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cientific knowledge와 이런 테스트 knowledge를 잘 구분해 가지고 개입을 할 때 업계의 사람들만이 잘 알 수 있는 이 소위 암묵적 지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탈원전 천연적이 된 겁니다.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을 과대 숭상한 좌파적 정책이 여러분들 한 산업을 완전히 몰락시킨 게 있는 겁니다. 이 암묵적 지식이라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엔비디아 열풍도 소개하지만 엔비디아 여러분들 수프칩에 대해서 카이스대 김정호 교수하는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산업계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한다 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옳으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다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제 제가 네덜란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란 오늘 방송을 화란에 계시는 교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란도 여러분들 사회 문제가 많겠죠. 왜 세상에 사회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 나라의 일상을 여러분들 소개한 걸 보면서 저 양반들이 덧치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asml이라는 이름 그 기계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그 대단한 회사가 화란이 있고 수확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나라 단체가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의사분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도 이렇게 찬찬히 읽어봐야 되는 거죠. 정원 피로성 자체에 대해서도 기본인 소위 의사수 증대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oecd 평균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렇게 좀 업계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정원 수를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시간을 좀 늦출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부나 국민들의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흔히 필수 의료로 지칭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몇몇 진료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전공의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 3,5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2,000명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거의 60%대를 증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의과대학의 그런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적합한지 그래서 좀 제 판단은 여러분 강조했습니다만 좀 거칠고 조급하다는 거죠. 점진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아무튼 오늘 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은찮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거듭 당부하고 싶은 건 우리가 몇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사안을 볼 때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찬반양론을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게 다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긴 또 한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2월 초부터 거의 매일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과 관련 부채에서 오전 11시 브리핑을 하면서 행정처분, 음무개시 명령, 면허치소 예고 등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파업대를 생각해보면 당시 파업에 대비해 사용했던 무기들을 모두 꺼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까지 의로 대단히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정부의 정원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강압적 행보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문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바라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의견이 다르겠지만 예 당사자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하니까 그냥 밥그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좀 더 절충안을 마련하고 회비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다 잘 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 이런 검찰총장하던 분이 국정 전반을 다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좌파들의 몰락이란 것은 눈으로 볼고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지나치게 숭상해서 업계 사람들만이 내밀해 알 수 있는 테스트 날리지 암묵적 지식을 아주 과소평가한 것이 좌익들이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우익들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은 지적 겸손이고 그 지적 겸손 때문에 과학적 지식도 숭상하지만 동시에 테스트 날리지 암묵적 지식도 숭상해서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을 하고 그걸 수용해서 개혁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